우리 보기 봐. 얼마나 교육이 잘 돼 있잖아 기본적으로. 우리 보기는 거의 스카이 개슬이지. 몇 년생이지? 2017년 6월 11일 생. 얘네가 아직 애기 있어서. 얘네 몇 년생이지? 작년이지 19년. 이제 1년 거의 다 돼가고 있어. 야 애들 케이지 교육 돼 있어? 아니 안 돼 있어. 내가 병원 될 거 같을 때 어릴 때는 넣어서 갔는데 이제는 너무 커서. 보기는 케이지 교육이 돼 있어. 아 그래? 해봐 해봐 어떻게 해? 야 진짜 내 새끼가 제일 이쁜 거야. 보거아 들어가 케이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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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지? 케이지 봤지? 보기는 이런 거 잘해. 우와. 봤지? 그러니까 이런,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기본이야. 얘네도 할 수 있어. 얘네도 하루에 5분. 야 너도 할 수 있어. 어 근데.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도 아이들 키우는 부모랑 거의 비슷한 마음으로 똑같은 마음으로. 자랑하고 부러워하고 막. 야 너도 할 수 있어. 하루에 5분. 그래서 나도 처음에는 이 케이지 교육할 때 어 근데 애를 케이지 안에 두고 있으면 너무 불쌍하지 않아 그랬는데 전혀 아니야. 그게 아니야. 자기 공간인 거야. 여기가 제일 편한 자기 공간인 거야. 자기 공간인 거야. 우리 보기는 하루에 4시간, 5시간씩 있을 수 있어. 7시간까지도 돼. 근데 그러니까 나도 처음에 지지면 나쁜 건 줄 알고 혼내려고 그랬다. 근데 우리 형욱 선생님께서 얘기하시기로는 지지니까 개래. 당연하지. 당연하죠. 당연하지. 나도 처음에 그랬는데 그거는. 그러니까 이게 오줌 아무 데나 싼다고 뭐라고 해도 안 되고. 그러니까. 칭찬을 더 많이 해줘야 되고. 어. 못 샀을 때 혼내는 것보다 잘 샀을 때 칭찬을 해 주래. 못 샀을 때 혼내는 것보다 잘 샀을 때 칭찬을 해 주래. 그래서 나는 진짜 애들 칭찬만 하면서 살았어. 그래서 내가 혼내도 무서워하지 않아. 방광의 용량이 상당한데요. 야, 네가 칭찬만 해 주니까 애들이 버릇이 없어졌어. 자, 이리 와. 자, 희철이 형 치우기 우리는. 자, 격리돼 있자. 자, 형 내가 애들 잡고 있을게. 야, 하필 틈에다만 싸냐. 와. 틈을 노리는 거지. Similarly невозможно 진을. Ктоcan 근데 고향 dominant의 유달이 아무래 어떤 받지 맞다고 얘lla yeah. 페이 mej Tommy 61. 고향의 백igt사이백입니다. 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